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수요일 퇴근길 페이지도 물론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프로, 정프로는 그래도 다른 날처럼 가능한 밝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리해 주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나라는 코스피 3000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제 간밤에 어제 미국 증시도 초반에는 약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큰 폭으로 빠졌다가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비교적 온건한 발언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국내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에서요 일단은 홍콩 거래소가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기존에 거래세가 0.1% 정도 되는데 0.13%로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유동성을 더 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를 하실 때 생산전 물가지수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전 물가지수가 지난해는 상당히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계속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왔었고요 유동성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월부터 생산전 물가지수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이게 2월 3월로 오면 올수록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다면 유동성과 금리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는 좀 차별화된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발표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 우리가 중국은 1선, 2선, 3선 이렇게 도시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1선 도시 중에 심천이나 상해, 베이징 이런 도시들의 집값 상승률이 심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5%나 올라가고 상해도 마찬가지고 북경도 한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이다 보니 정부의 사물들도 유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해 같은 경우는 전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2, 3% 정도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을 했고 베트남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은 지수가 9%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홍콩 거래소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홍콩 거래소? 네, 홍콩 항생지수는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홍콩 거래소가 이 내용을 좀 발표하면서 장중에 12% 넘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9%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도 상장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 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나중에 한국 거래소가 이제 좀 민영화가 되거나 이런 모습을 나온다면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그러면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다 하락세였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도 실제로는 중국의 흐름과 교회를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개인 홀로 최근에 증시를 지키고 있죠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연일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지수 자체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박스권 하단부에 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지금 1월 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이 박스권 하단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시장의 성격이 아예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과 같은 조정이 우리가 흔히들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기간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주요한 추세선이라든지 지수선을 이탈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박스권 하단부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걸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1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에 대량의 거래가 발생을 했거든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금요일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 지수를 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는 괜찮았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다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좀 힘이 없다라는 걸로 좀 반영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도 외국인은 4,300억 팔았고 기관이 1,400억 정도 팔았는데 그중에 기금이 또 2,100억 정도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금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 환율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환율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일 대비 1.6원 올랐고요 1,112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대부분이 현물 매도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가는 환율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좀 크리티컬한 이슈였다고 하면 환율에도 반드시 좀 영향을 미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안도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해한 거는 이제 환율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건가 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죠 크게 좀 급변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런데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봐서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간 조정의 연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최대 2, 3주 내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수요일이면 지난주? 아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그렇죠 월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뒷 장표에 좀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수자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코스피 등락률과 그리고 이제 개인의 순매수 관련한 내용들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너무 이게 딱딱 떨어지는 날짜의 개념 스톡의 개념이 아니라 플로우 개념으로 한번 검증을 또 해드린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이고요 반대로 이 개인들이 순매수 할 때는 반대로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파는 형국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엔 지금 이런 플로우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런 움직임을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셨을 때 결코 제가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 지수 상승의 영향력이 큰 수급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흐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뭐 4,300억 넘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의약품 쪽에 한 700억 정도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 셀트리온을 대략 한 400억 정도 샀습니다 셀트리온이 월요일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2월 누적으로만 본다면 외국인들이 무려 3,1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로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에서도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이번 달에 특히 수익률이 안 좋은 기업이 셀트리온이다 라는 점을 좀 역발상으로 한번 참고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쪽이 전기전자와 금융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보압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방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지수는 좀 더 낙복이 더 커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1,300억 순매수를 하면서 보압권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돈의 흐름을 쫓는 과거 역사들을 쭉 보니까 결국 외국인 돈의 흐름을 잘 쫓으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사거나 팔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처럼 아주 다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종목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혹시 외국인들이 사면 지수도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더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그 대형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 주로 팔리니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도 더 팔고 이런 영향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KRX 30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나라 지수를 대부분 견인하고 지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지수의 90% 이상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외국인들의 매매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형 주도를 매매하다 보니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한 매도를 집중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하는 기업들은 따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셀트리온 등 이런 회사들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순매수? 네 그리고 또 금융 쪽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신한지주가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은행주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판단하신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이 하락장애도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또 집중해서 보신다면 다른 탈출구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G3BNT가 엄청 올랐습니까? G3BNT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임상 3상 데이터를 일단 수정이나 수정할 수도 없는 락업 기간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19%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임상 3상 1차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대영주 쪽에서는 SK바이오팜 이슈가 상당히 컸습니다 SK바이오팜?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최대 주주가 SK거든요 주의 SK 75% 정도 들고 있었는데 오늘 어제 블럭딜을 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대주주 지분을 좀 덜어낸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인 SK의 보유 지분율이 75%에서 64%로 줄어들었고요 어디에다 판지도 나옵니까? 네 블럭딜 주부가 상대도 나오는군요 상대는 비공개이긴 하지만 대략 전일종가 오늘 말고 전일종가 기준이 한 14만 7천 5백원이었는데 이 종가 대비 한 12%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기관들에게 물량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싸게 원래 파는군요 블럭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블럭딜은 시가 대비 좀 싸게 팔고요 보통 이제 한 5에서 10% 내외인데 12%면 좀 크게 할인한 것 같고 대략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SK는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펀딩이나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SK바이오팜 같은 특히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물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버행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또 한 번 상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어제 아이오닉5를 공개를 했고 오늘 국토부에서 최근에 코나 EV 화재 사건들이 계속 났었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배터리 셀 분량이다 그런데 이제 코나 EV에 들어가는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남경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리콜 비용이 대략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기준으로만 그럼 이제 이걸 글로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향후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혹시 좀 살펴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오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이제 이 공식은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금리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에서 물론 이게 하락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한번 상대적인 차이는 느껴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이제 미국의 가치주와 성장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건데 작년 3월달 2월 말 3월달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수가 급락이 나온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럼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빠졌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치주 정도가 좀 더 많이 빠진 상황이 나타났었고 다시 이게 반등이 나오는 국면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부터 이렇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우상향하는 추세 구간에서 보시면은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가치주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가치주들의 상승폭이 성장주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아웃포폼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더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미국의 성장주들이 대표적인 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사이에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금융주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잘 투자해서 이익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김석관 연구위원님 좀 답을 주시죠 답이요? 일단은 지금 현재와 같은 국면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시클리컬이라든지 또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나 소재 그리고 금융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경제 회복 또는 경기 회복 최근에 백신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맞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좀 많이 빠졌던 코로나 피해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여행이라든지 엔터, 레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얼마든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너무나 낮아진 눈높이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안전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엄연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쪽을 좀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동반돼서 개선이 되느냐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온 장표인데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적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치가 아니라 증권사에서 각 하우스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매년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연초에 항상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이 되고 연말로 가면 여기 좀 컨센서스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5년치만 가져왔고 최근 5년치만 가져왔고 본다면 지금 2017년과 2018년 한번 흐름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이 정상적이냐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후반으로 가서 계속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이럼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빠지는 저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면 약간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주가를 결정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기업이 실적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2019년에 조정폭이 가장 컸거든요 컨센서스 조정폭이 가장 컸는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00선을 하단으로 해서 이때부터 하반기부터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지난해 2분기부터 지금까지는 본다면 지금 올해 컨센서스 자체는 2018년 대비했을 때 2018년 고점을 넘어가는 수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수는 이미 그 직전 고점을 훨씬 더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코스피백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마침 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3200에서 37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일부 시선은 지금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굉장히 주의깊게 좀 살펴봐야 된다 방향성을 살펴봐야 된다 지금 굉장히 하여튼 전망치랑 주가의 어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이 정도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요? 뭐 이게 이제 컨센서스와 지금 코스피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성 네 일단 방향성 자체가 이제 맞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에 어떻게 될지 물론 아직 2월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3월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3월의 주요 일정들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앞에서도 지금 현재 박스권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조만간 특정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하면 3월 달에 이런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3월 다음 주 초반에 가면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열립니다 뭐 인민정치협상회의와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올해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결정을 짓게 될 거고요 이미 다 결정 지어있지만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통과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달에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심 만기일 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별 통화정책회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3월 중순에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월 중순이 시장 변동성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3월 중순에 미국 FOMC 회의, 통화정책회의 등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회사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으셨겠죠?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아무래도 지수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분위기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께서도 쉽지 않은 힘든 하루셨을 텐데 오늘 조금 쉬시고 내일 뵙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금요일도 와야 되는데 일단 금요일은 건너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빼먹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김형렬 센터장님께 지금의 상황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